네, 이번에 모실 분은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기다리려고 대기 배울게요. 네, 즐거운 축하드립니다. 김경살률의 박별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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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눈물을 흘려오는 사랑. 풍자식 풍자잡고 찬찬해내려. 밤중에 내리는 그 창법들을 보며, 쉬게 자꾸만 뒤돌아보래. 미적 소리, 목소리, 열아내려. 내 눈이 해. 미적 시대에 타면 나쁠 사람. 조공해 사람. 타세워면 한입가능 만들래처럼.. 종이 처럼 흐려야 될 수 없는 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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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야 하냐 흐르는 고운 눈물 끌려야 하는 사람은 꿈가슴 울려잡고 찬찬해요 밤은 내리는 산밭을 보며 가슴의 자고만 이 노랗뿐인데 기념한 고운이 소름 속이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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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흘리네 이제 내 컬러 먹는 사람 오, 그 사람 다 세우면 다 세우면 다 세우면 다 먹으래 줘요 두 자리여 싶어 나를 수요 다 세우면 다 세우면 헌게 믿어 나를 내게 줘요 주님 전기여 너가